아 뭐야 그래 근데 잠을 자러 가야 돼 넌 여자친구 만나고 와 여자친구야 어디있네 어디있네 나의 나의 전봇 아 Games 뭐 상대가 안되잖아 팔로가 내 악취기로 새우고 있어 내 갈기가 아파 내 풀로 막고 있어 어떻게 크라이온이 쓰러졌어 던졌어 어찌 쟤를 잠시 쓰러지기만 나도 일어났어 나한테 피가 많이 났어 너무 아파 내가 울고 있어 얘를 내가 너한테 거짓을 하겠다 내가 너한테 거짓을 하겠다 내가 너한테 거짓을 하겠다 골 타면 내 근육지에 다리로 몸동버키를 해야지 뛰어 에이 그럼 내가 안되는거 같아 우리 둘이 합쳐도 골치기 골치기 크라이온 내가 좋아줄게 밸런 걸기 내가 무사히 힘으로 빠져나왔어 얏 우리 합동공격을 하자 얏 체인지 얏 다리를 공격했는데 안통하잖아 얏 나의 꼬리 가 안돼 그라이온 내가 갈쳐줄게 걸어서 올려가 됐어 안돼 도쿨에 살았어 힝 코멘터스피인 으악 힝 힝 우리 이 상태를 복발로 상태로 하면 힘들겠는데 내가 버펄러야 아니 나는 싸우겠어 난 백수의 왕 사자니까 그런데 난 왠지 왠지 난 너처럼 안돼 야 겨우 왔어 어 바다에 안빠졌어 어 그런 친구들 왕당을 이기게 응원해줘 칭 칭 칭 칭 칭 칭 칭 그런데 그런데 지금 팔로가 그런데 팔로는 얘가 들어올려서 크라이온한테 던져대 칭 안돼 어 야 팔로 괜찮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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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가 팔로가 지키고 있었대 칭 안돼 팔로 칭 하 어쩔 수 없지 더 강한 팔로 트랜스포메이션 안돼 안돼 지키고 있었대 그런데 장난상이 그런데 점점 내가 공격을 당할수록 내가 쓰러져가지고 더이상은 못 일어날지 또야 점점 그래 이렇게 내가 변신을 해도 될까? 알았어 더 우윙 차가워 우윙 차가워 우윙 차가워 우윙 치가워 갓 차가워 차가워 콧다믄 내가 너의 엉덩이를 나한테 사체 시켜볼게 우윙 차가워 우윙 우윙 이게 엉덩이 미사일이야 auf 슝 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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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으윽 잘 이렇게 부스터 같이 야 야 야 야 야 왜 나 때문에 으기 날려났어 그럼 좋아야겠어 그건 나의 방패야 방패 방패 아니야 아직도 저만큼이나 남았네 너무 느려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잡혀버렸어 부스터 거의 다 물렸는데 아깝다 야 탈루아 나의 꼬리 에너지 더 이상은 안되겠군 나의 비싸기는 써야겠어 근데 비싸기는 위험하니까 물러서줘 너가 막아 내 구워 웨이브로 구워 웨이브로 상대 안돼 내가 그냥 날려줘 구워 웨이브 휴우 구워 다음 다리 한번 할게 구워 어 효과가 있어 구워 그런데 안 밀렸대 이보맨 그런데 안 밀렸대 이보맨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대 갑자기 어떻게 된거지 치인치인 눌러서 봐 내가 엄청난 바람을 날려버릴게 핫서밍웨이 아비아 그런데 엄청 딱딱한데 부딪쳐가지고 그만 얘는 더이상 못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전체가 다 으스러워 모든 전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됐지 됐어 됐어 팔로 우리가 해냈어 좋아 우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난 앙컷을 앙컷을 찾으러 한번 찾아볼까 앙컷 어딨나 어딨어 어딨어 아 이러면 앙컷이 날 못보겠네 아 발로 발로가 나갔다 치인치 앙컷을 찾으러 발로가 나갔던데고 친구들 구독좋아요 눌러줘 발로는 여자 아 여자앙컷 아 아까 친구 어린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